지난달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가계대출 집계치가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7월부터 또다시 대출 규제인 DSR 고삐를 쥔다는 방침인데요. 부동산 실수요자, 청년층이 받는 타격을 점검해 규제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은행과 보험,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이 최근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4월보다 1조 8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꾸준히 둔화됐지만 신용대출이 늘었습니다. 대출 항목별 월별 집계치에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은 올 들어 처음입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이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시급성을 내세워 다음 달 DSR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은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주 상식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빌려서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라는 거니까. 다음 달부터는 DSR 3단계 시행으로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는 차주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총 대출액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 초과로 변경되면서 DSR 규제 대상 차주가 늘어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차입이 불가능한 차주가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7.9%로 확대됩니다. 연초 DSR 2단계 적용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0.6%가 새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DSR 규제 강화 방침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 인정 비율 규제, 즉 LTV 규제 완화 실효성을 살리는 것이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민생안전대책 일환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 가구의 LTV는 80%까지 상향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DSR 규제는 강화되고 LTV만 완화되면 고소득층의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청년층 DSR 산정 방식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일선에선 사실상 활용되지 않던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을 3분기 중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에 따른 평균 소득 증가율 산식을 마련해 금융권의 가이드라인 활용을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이후 DSR 규제 강화 효과와 부작용은 함께 따져보면서 청년층 미래소득 가이드라인 같은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